아 힘들지 힘들지 이제 형 이거 뛰는 코스 맞습니까? 그럼 10cm씩만 제가 절하려고 센동을 데려온 거예요 의지하려고 더 높아져요? 더 높아져요 아 이걸로 대리 만족하니까 좋다 화면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 3kg까지 딱 좋았는데 아 5kg! 와 지금 체감은 8kg인데 수분 보충 한 번 해 수분 보충해 감사합니다 이거만 헹구 우리 다 보충했어? 승민이 물 맛있어? 네 형님 근데 덱스의 섬세가 한번 봐봐요 이렇게 힘들 때는 물병 있는 것도 힘들거든 근데 덱스가 자기 물을 다 주잖아 다 저희를 위한 물인가요 형님? 그럼 아 진짜요? 진짜 제가 등산 옛날에 할 때 배낭 4개 메고 가시는 분 맞거든요 배낭을 4개를 그럼 가위바위보에 지면 그러는 거예요? 아니요 동반자에 가위바위보 너무 순수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너무 아니고요 너무 순수한 힘드니까 같이 가려고 그 사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어우 자갈바닥 아스팔트 뛰다가 모래바닥 뛰면 또 더 에너지 소모되는 것도 있고 접지면이 불안정하니까 더 다리에 힘 들어가고 이러면서 정확하십니다